안녕하세요 무섭몸 아시아프입니다. 제가 방금 우리 회원님께서 자이로를 원하시는 그런 스펙에 기본적인 스펙이 있는 제품, 자이로는 물론 됩니다. 자이로는 되지만 궁합이라는 게 있는데요. 지금 마즈에는 GYC400, 여기가 좋네요. 보세요. 자이로 보세요. 속도가 보세요. 갔다 오는 거 보세요. 서버가, 난 틀고 있어요. 틀고 있는데 갔다 오죠. 갔다 오죠. 자, GYC400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? 무엇이 중요한 뒤 GYC400이 필요합니다. 여러분들 마즈같이 그냥 뭐 3,40kg 아니면 4,50kg 해서 6,70kg, 70kg, 80kg, 90kg, 100kg, 점점 빨라진다고 하시면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자이로, 안 그러면 순간의 선택이 그냥 미끄러지면서 벽에 갖다 박으면 그때는 10만원 이상, 20만원, 30만원도 견적이 나올 수 있지만 요거 3만원 정도 되는 GYC400, 요거 자이로로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지금 바로 검색하세요. GYC400입니다. 자, 오케이.